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수업하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 올해 시험을 데뷔할 거 아니에요. 전기기사 시험이나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데뷔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시험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본 수업, 우리가 기사 공부나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공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반적인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했을 때의 어떤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 배우락 사이트에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잘 참고로 해서 잘 들으시고 잘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 배우락하고 같이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공부를 하는데 충분한 어떤 참고 내용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참고로 잘 들으신 다음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실 때 충분히 활용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잘 계획을 잡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충분히 무난하게 합격하는 어떤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잘 차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어느 정도 그 자격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즉 우리가 취업하고 어떻게 직결되느냐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에 따르면 통계에 나오면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순위를 정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1위 지게차 운전기능사, 2위가 건축기사, 3위가 한식조리기능사 드디어 4번째에 전기기사가 여기에 순위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뒷순위에 전기산업기사도 링크되어 있을 거야만 근데 이거는 1, 2, 3, 4 순위에서 1번, 2번, 3번 이런 종목들이 일거리가 아직 많아서, 일자리가 많아서 1, 2, 3이 된 거지 사실 전기기사도 전기기사 배출 인원에 대비 취업 현황을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취업이 된다 할 정도로 전기기사도 1번, 2번, 3번 이런 종목에 못지않게 취업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기기사가 다른 건축기사라든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어떤 취업의 질은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죠. 하는 일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좀 덜 힘들고 오히려 취업의 질은 전기기사가 1, 2, 3보다도 더 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건 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는 거지 상대적인 거죠.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전기기사가 다른 타 분야 다른 타 종목의 소위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종목에 비해서도 못지않게 어떤 자격증의 가치는 높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다 취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자격적인 활용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물론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딱 취득해서 어디에 취업하나요? 어디에 활용하면 좋나요? 딱 단정져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활용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있고, 이쪽 분야도 있고, 이쪽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야. 대기업에도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설계 내지는 감리, 전문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저처럼 어떤 교육계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방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 여러 가지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활용 분야는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막연하게 우리가 예를 든다는 건 당연히 힘든 거고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기업체, 공사, 공기업체를 보면 대표적으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어떤 취득 조건하고 그 활용 가치가 어떤 가점이 주어지느냐. 자, 한국전력은 대졸사업 기준이었을 때 지원 조건이 해당하는 전공자, 그러니까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거나 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전기산업기사, 그 다음에 전기기사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보유자가 지원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을 갖추거나, 전공을 갖추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얘기죠, 지원 조건이. 그러니까 이 지원 조건,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서 취득하지 않으면 아예 애처의 한국전력의 입사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지원 조건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전기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 자격증 가점이요.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일단 서류 정리해서 한국전력은 10점에 가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는 5점. 그러니까 한전 내규에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취득자는 전기기사 취득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10점에 가점이 덜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냥 전공자로 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응시하는 것하고 한국전력에 전공을 하고 나서 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는 10점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점이라고 하지만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느냐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서류 전용에서 합격이 갈라지는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한국수령공사 같은 경우는 인턴 상황 기준에 쓸 때 지원조건은 특별하게 전공자는 구분하지 않는데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입사조건으로 지원조건을 하는 거죠. 자격증 가점은요. 전기기사는 1차 전용 점수에서 5%, 취득점수 5%,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는 1차 전용 점수에서 2%에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회사 내기위에. 그래서 혹시 젊은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자격증 취득자들은, 목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령공사 같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공기업에 입사하겠다고 하면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취득은 당연히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염두에 공부하실 때,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공부하기 이전에 내가 자격증의 응시조건이 되느냐,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기사나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응시조건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전기사 응시조건은요. 어떤 기준을 4년 동안에 전기공학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4년 정도의 어떤 전공, 어떤 실무 경력이 있느냐를 자격증으로 내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전기공학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전기공부를 한 걸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하고 졸업 예정자는 전기기사 응시할 기준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4년제 대학,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년제 대학 졸업 후, 그렇죠? 2년제 대학을 다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년제 대학 졸업 후, 밖에 실무, 사회의 실무 경력이 전기 관련 실무 경력 2선, 2년 이상. 그러면 2년에다가 실무 경력 2년 합치면 4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4년이. 그 다음에 전기기사 전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전기 관련된 실무 경력을 하면 2년이 아니고,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을 했다고 하면 상당한 어떤 가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1년만 채우면 돼요. 그럼 여기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전기산업기사 보유자는 실무 경력을 했다가 1년을 채우면 전기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실무 경력,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전기 관련된 실무 경력과 사회적 경력을 4년을 채우면 그 때문에 전기기사 응시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는 응시 조건이 기준이 4년을 갖다가 그 기간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전기산업기사는 그 기간이 몇 년이겠어요? 2년이야, 2년. 그러니까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는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산업기사는 2년이야. 그러니까 2년제 대학 관련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2년제 대학, 지금 현재 2학년 재학 중이다. 그러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기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 또 관심이 있어서 전기산업기사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험을. 그래서 전기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전기 관련된 실무경력을 1년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전기산업기사를 응시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아니면 사회적 전기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만 충족하면 그때는 전기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산업기사는 2년이라는 기간을 시험 보는 응시 조건으로 내세운 거죠, 제도를.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실제 시험 보는 과목은 뭐고 그 내용은 뭐냐, 출제의 그 내용은. 전기기사는 1차를 필기시험을 보는데 객관식이죠, 객관식 전부 다. 전기자기학, 회로이론과 제어공학,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은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회로이론에서 10문제 내고 제어공학에서 10문제 내서 총 20문제를 한 과목으로 출제하는 거고요.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배기준. 그래서 총 과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으로 이뤘어요.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총 5과목이니까 100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자, 거기서 20문제 중에서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은 한 과목으로 출제하는 거고요. 회로이론에서 한 10문제, 제어공학에서 한 10문제에서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20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로이론과 제어공학, 이게 한 과목에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적절하게 준염되게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다섯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 과락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6점을 갖다가 취득했는데 넘었어요, 6점이. 그런데 과락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전자기약에서 40점 이하로 맞으면 40점까지는 과락면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35점을 맞았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과목이 점수가 높아서 평균 50점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전자기약이 과락 미만의 점수, 40점 미만의 점수에서 35점을 맞게 되면 이 사람은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더라도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최소한 과락점, 과락 최소 점수 40점을 넘고 평균적으로 6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 60점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실기는요. 실기는 전력설비 파트, 수변전 설비, 시퀸스 제어, 도면 및 감지 출제 이런 범위에서 출제하고 그 다음에 60점 되면 합격이야. 그러면 실기도 과락제도가 있나요? 실기는 과락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과목을 나눠서 했지만 실제로는 한 교시에서 그냥 한 번의 시험 봐요. 그래서 한 과목으로 추격해버린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과락제도는 없다. 그런데 평균 점수 60점을 맞아야지 합격을 한 거예요. 60점만 맞아야 돼. 100점에서 60점. 그 다음에 실기 쪽은요. 실기 쪽은 다들 아시겠지만 필기하고 달리 실기는 100% 주관식점이에요. 따라서 필기보다는 실기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객관식 문제보다는 주관식 문제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도요. 전기산업기사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전기기사하고 시험과목은 비슷해요.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필기에서 전자기학, 회로이론. 아까 전기기사에서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어공학에는 빠져버려요. 전기산업기사는. 그래서 전기산업기사는 회로이론. 아무래도 전기산업기사보다는 전기기사가 좀 더 위에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전기산업기사는 좀 과목을 한 과목 줄여준 거죠. 그래서 전자기학 20문제, 회로이론 20문제, 전기기 20문제, 전력공학 20문제, 전기설비기 20문제에서 총 100문제를 갖다 출제해서 평균 60점 합격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도 각 과목당 40점의 어떤 이상의 과락점수가 면회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기도 마찬가지야. 전력설비, 수변형설비, 시퀘스, 도움및, 감지, 출제. 그래서 평균 60점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과락제도라는 게 없다. 그다음에 실기는 100% 주관식이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의 출제 범위는 과목은 딱 하나 차이. 전기기사에서는 재고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전기산업기사는 재고학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약간 범위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적절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학습방법인데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원래 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면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험생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그다음에 전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 공부하기가 무난해요. 그런데 꼭 반드시 지금 앞에 했던 응시조건 보면, 자격 보면 반드시 4년 대학 관련 전기공학과를 졸업해야 된다니만이 전기기사에 응시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경력을 4년 채우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체험 응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공자가 아니고 전기공학을 공부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다른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통화공학을 전공했거나 기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나 그런 수험생들도 전기공학 쪽에 전기기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런 대학을 아예 다니지 않았고 사회적 경력 갖고 실무 경력 갖고 채워서 전기기사를 공부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비전공자들이겠죠.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한 분은 아니고 졸업한 분은 아니니까 비전공자, 그 다음에 또 전공자 하더라도 수학이 약간 취약한 분도 있어요. 뭐 개인에 따라서 수학이 좀 약간 약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전공자하고 수학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수험생보다는 좀 약간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수험생들은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좀 약한 수험생들은 제가 제시한 공부한 방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요. 전공자나 수학이 좀 잘 되신 수험생보다는 좀 더 학습기간을 좀 약간 더 길게 잡아줘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좀 약해요. 근데 욕심은 많아. 전공자하고 똑같이 한 3, 4개월 만에 필기학기하고 싶어. 그렇게 욕심낸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욕심이지. 내가 어떤 전개된 기본 지식도 약하고 수학도 좀 어려워하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학도 잘하고 공부하는 어떤 두뇌가 좀 빨리빨리 돌아오는 그런 수험생들, 감각이 좀 있는 수험생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드시지만 전공자나 수학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2, 3개월 정도 더 추가해서 학습기간을 다 충분히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 그러면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은 제가 제하시는 공부 방법은요. 저희 배우락 전기기사와 전기사회기사 학습 커리큘럼에 보면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수업 내용을 보면 제가 전기기본용어라고 하는 예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그래서 전기적인 어떤 감각을 좀 익히고요. 또 수학이 약하면 매우 기초적인 수학 정도는 기초수학 시간에 좀 더 수학을 좀 더 약간 감각을 공부해서 익힌 다음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나서 공부를 한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약간 추가적인 시간, 한 달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에다가 좀 할애해서 전기기본용어하고 기초수학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제 도움을 좀 받은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전기기본용어하고 기초수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필기과목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필기과목제에서 제가 좀 권해드린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회로이론을 공부하세요. 왜? 회로이론이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로이론은 감옥이 모든 전기, 다른 과목에 다 밑바탕이 돼요. 그래서 회로이론을 잘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는데 회로이론을 모르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좀 더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이론이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모든 다른 전기과목의 기초과목이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회로이론을 반드시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과목이 뭐가 있냐면 설비기준, 설비기준은 약간 암기하고 법적 기준을 잘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설비기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력공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전자기학, 전기자기학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회로이론 먼저 공부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비전공제 같은 경우는 전자기학은 맨 나중에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것들은요. 중간에 이것들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과목을 바꿔서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야. 만약에 나는 전력공화 먼저 공부하고 싶다. 그럼 회로이론 끝난 다음에 전력공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설비기준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로이론은 먼저 공부하라. 반드시. 회로이론은 모든 과목의 기본 과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자기학은 좀 난이도 높은 좀 수험생들이 어려워한 과목이니까 이건 맨 나중에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중간에 있는 과목들은 자기가 성향에 따라서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공부해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과목은 전기산업기사하고 전기기사의 응시자들의 공통적인 과목이고요. 만약에 나는 전기기사 시험을 보는데요 하신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제어공학까지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제어공학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공부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회로이론하고 제어공학, 회로이론 끝난 다음에 제어공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요약강의라는 게 있으니까 요약강의도 필요에 의하면 이것도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약강의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관연도 기출문제의 과정도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 푸시면서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셔야겠죠. 자, 제가 제시하는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좀 약한 취약한 수험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하려면 이런 예비강의까지도 이런 예비수업도 하려면 수업 어떤 학습기간이 충분히 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전공자처럼, 수학을 잘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기간, 기사 필기는 보통 세 달 내지 네 달 공부하더라. 그럼 나도 똑같이 세 달 해서 네 달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전공자 기준이고 나는 비전공자니까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해서 한 2, 3개월 정도 더 시간을 더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똑같은 동등한 기준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전공자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공자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 4년제 대학에서 4학년 전기공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전기의 지식 같은 게 충분히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어떤 계산력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자하고 기본 수학실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좋은 학습 방법이 시간을 갖다가 많이 들을 필요 없죠. 그죠? 어느 정도 기본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기초 수학, 전기 기초 용어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본 수학에 들어가는 거야. 회로이론, 그 다음에 좀 까다롭다고 하는 전자기학. 왜? 이 전자기학도 전공자들은 좀 수학이 되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방법부터 회로이론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니까 회로 먼저 하고 전자기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력공학, 그 다음에 반바전 설비기준 이렇게 공부는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과목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될 거야 아마. 중간에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과목한테 좀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공부하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게 끝나고 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사 공부하는 분은 재고학까지 추가를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바로 이거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세 번 반복해서 반복 꼭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평균 60점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겠죠. 그래서 전공자들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비전공자들은 약간 좀 더 시간을 갖다 좀 더 화려하라. 약간 시간, 추가 시간을 갖다 드려서 그래만이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추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우락에서 그 전기기사, 저희 수업에서 저희 배우락 사이트에서 지금 준비해둔 어떤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커리큘럼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 첫 번째 예비 과정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예비 과정에서 전기기본용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수학이라든가 공학용 계산기 적절한 사용법 같은 것도 제시가 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규 과정이었는데 정규 과정은 우리가 필기과목, 전자기학, 그 다음에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제어공학, 설비기준 각 과목별 선생님 나눠서 과목별로 수업을 해드리니까 이걸 충실히 공부해 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그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목별 묘약 강의도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도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정 과정에서 과목별 최근 8개 년치 우리 수업에도 한 8개 년 정도 기출문제가 그 반이 있으니까 수업이 있으니까 이 과목별 최근 8개 년 기출문제를 수업을 참고로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1차 필기 공부하는데 합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무난하게 합격할까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여섯 번째 1차 필기 합격을 위한 피승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필기 과목이 이게 총 5과목이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물론 전기기사 응시한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제어학까지 또 하나가 한 과목이 추가돼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어쨌든 대표적으로 회로이론 과목이라 쓸 때에 모든 과목에 60점만 넘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면 모든 과목에 무난하게 60점 넘으면 당연히 평균 점에서 60점 넘었으니까 필기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감옥별 간혹 가다가 60점을 못 넘는 그런 과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 자작공학 중에서 좀 점수를 갖다가 고득점을 갖다가 취하득하기 좀 가능성 있는 과목이 뭐 같냐면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하고 전력공학은 그래도 6점을 초과해서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냐. 보통. 보통 설비 기준하고 전력공학에서 점수를 갖다가 많이 득점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랬을 때 목표 점수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한 75점 정도로 목표를 하는 게 좋겠고요. 전력공학은 6점에서 약간 10점 높여서 한 70점 이상은 득점하는 걸로 이렇게 전력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머지 전자기학, 해로림 기기는 이 세 과목은 70점이나 80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어떤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수험생은 전자기학에서 90점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 80점, 90점 많은 수험생은 원래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이고.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전자기학, 해로이론 기기에서 높은 점수를 갖다가 취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전자기학, 해로이론 전기기기는 평균 6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공부를 수준을 유지하시고. 나머지 두 과목, 설비 기준하고 전력공학에서 70점 이상을 득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아마도 시험장에서 어떤 60점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평균 점수를 갖다가. 그런 낭패를 갖다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학습 방법이 될까. 그래서 중요한 게 전기 설비 기준하고 전력공학은 점수를 갖다가 6점에서 추가로 한 10점 정도 높이는 그런 전략 방법을 세워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또 참고적으로 이 전력공학하고 설비 기준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2차 실기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과목이에요. 특히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2차 실기할 때 거의 다 나와요. 그 필기 내용이. 따라서 이런 내용까지 참고하시면 전기 설비 기준하고 전력공학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본격적인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기사를 공부하기 이전에 앞서서 좀 우리가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기사 공부를 하는데 좀 어떤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부 방법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부할 때 좋은 어떤 기본 내용으로 참고해서 공부할 때 여기란에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